안녕하세요. 윤미세포들에서 윤미, 바비입니다. 여러분들 시즌1이 너무나 사랑받으면서 끝났는데요. 저희는 또 열심히 시즌2를 촬영하고 있죠. 추운 날씨에 많은 스태프들과 많은 배우들과 그리고 좋은 감독님들과 함께 좋은 그리고 재밌는 시즌2 만들고 있으니까요. 많이 기대해주시고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즌1을 사랑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열심히 촬영하고 있으니까 저희 시즌2도 끝까지 확인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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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